청계산 댕이 레코드 의혹이 많습니다. 이거 조정석 아니냐. 해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조정석 씨. 이거 본인 맞잖아요. 지금까지 정말 그런 말 많이 들었죠. 그런데 이제는 밝힐 때가 온 것 같고요. 다들 모르는 척 좀 해주시고요. 저는 그래도 끝까지 세상의 선입견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것 같고요. 저의 또 다른 인격과 진지하게 저의 또 다른 자아와 진지하게 상의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청계산 댕이 레코드의 진짜 정체는 바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넷플릭스 예능 신인 가수 조정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청계산 댕이 레코드 정체가 조정석 씨가 맞는지 8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신인 가수 조정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.